삶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우리 회사는 힘든 게 없고 복지가 좋은 꿈의 회사다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람의 말도 믿을 게 못됩니다. 삶 자체가, 결혼 자체가 직장생활이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관심사, 자신이 집중하고 반복하게 되는 것. 그런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삶은 완전한 비극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 김창욱 작가의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는 책에 실린 구절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죠? 오늘 주인공 청취자분께 처방해드릴 책 속의 구절이었는데요. 먼저 영준 책방의 책 주치의 중앙대학교 남영준 교수님 소개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정말 이제 깊어가는 가을인데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날이 흐려요. 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독서의 계절 책 한 권 읽어야 하는데 그리고 뭔가 선물할 일이 생겼을 때도 다른 계절보다는 가을에 책 한 번 선물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책 많이 선물하는 편이세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남에게 선물하는 물건을 고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물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유익할까? 이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제가 책 처방과 함께 오늘 인생 처방을 하나 보너스로 더해드리면 자고로 선물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내가 받고 싶은 걸 남에게도 해줘라. 그럼요. 이런 말씀인 건 거죠? 아,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읽어보고 싶은 책을 상대방에게 선물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읽어보고 싶어서요. 네, 아직 안 읽은 책을 선물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최근에 좀 누군가한테 좀 성의 표시, 감사함을 표현할 그런 일이 있어서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고민고민을 하다가 딱 사서 전달을 했는데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선물을 하고 나서 더 기뻤어요. 그럼요. 선물을 할 때 마음도 좋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사실 오늘의 처방책을 받을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선물할 책을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고 오늘 또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읽고 싶은 책도 좋지만 이런 상황에 있는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또 책 처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연들도 좋습니다. 샵0945, 오물정연구사 5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모바일 어플 ESF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처방 사연 보내실 때는 꼭 책 처방 세 글자 달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선물을 좀 추천해달라 이런 사연이라고 미리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4500 청취자님입니다. 여동생이 29살인데요. 10월 되면서부터 정말 힘들어하더군요. 뭐 하나 잃어놓은 것 없이 20대를 보내게 돼서 불안하대요. 아마 서른쯤에 겪는 29마리를 하는 것 같은데 서른을 앞둔 동생에게 어떤 책을 권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아마 뭐 오빤지 언지는 모르겠지만 여동생한테 이런 지금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오빠라고 생각합니다. 4500님은. 정말요? 왠지 아마 이걸 딱 보고 저는 여자다 보니까 언니가 이런 걸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또 교수님은 남성분이다 보니까 오빠일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떤 책 좋을까요? 지금 여동생 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쩌면 누구나 겪는 세칭 아홉수의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의문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여자 동생이라고 치고 여자 동생에 권해주면 좋은 책으로 김창홍님의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한다를 추천한 이유입니다. 책 제목도 좀 귀에 들어와요.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하다. 뭔가 어쨌든 일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는 게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저자인 김창옥 작가는 사실 김창옥 교수 소통 전문가로도 또 유명한 분이죠. 이 책을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이 책은 김창옥님이 자신이 실제 겪었던 것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던 사실도 그다음에 순국에 싶은 가정사도 이 책에 담담하게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은 내가 처했던 상황과 감정들이 그냥 저자도 똑같이 느꼈다는 거니까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9에 마주친 우울함이나 좌절감, 허탈함 등이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사소한 것에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고 안심시켜줍니다. 그렇지만 그냥 저절로 치유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만의 회복제를 책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을 믿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믿고 아끼고 사랑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이 영중책방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그 글귀의 내용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29에서 30 넘어갈 때 저도 생각해보면 뭔가 20대가 되기 전에 10대 때는 20대 후반이면 뭔가 자기가 이루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상 20대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30, 3자 들어가면 뭔가 정말 나이가 엄청 많아지는 것 같고. 어른이 된 것 같죠. 20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는 순간 지금까지는 부모님이라든가 주변 분들이 기대에 부응해서 자기가 살아왔다면 20, 10살 넘으면 그때부터는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동생 분도 내가 그동안 뭔가 이뤘을 것이다 생각 돌아다 보고 서른은 어른이 되는데 어른 전에 내가 뭐가 됐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자기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맘때 지금 앞두고 있는 그리고 아마 이미 서른은 훌쩍 넘은 분들도 이때 고민들이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책에 있는 글귀 중에서 또 전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도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제가 뭔가 바라고 뭔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 늘 읽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현재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련한 향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누의 잔향이 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슬며시 나는 비누향이 가장 좋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향이 나는 사람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악취가 됩니다. 네. 잔향.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적극적이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기보다는 약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그런 느낌, 그런 문장이군요. 그래서 혹여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여동생 분이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다면 이런 일이 아닐까라고 제가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되기까지는 조금의 기다림이 필요하고 조금은 한 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동생 분에게 확 와닿는 부분만 찾아가면서 읽어도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아예 선물용으로 만들어서 책 안쪽에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아예 별도의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그냥 단순한 책 선물을 넘어서 오빠의 걱정하는 마음과 위로를 동생에게 전달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책을 출판할 때부터 선물용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작자의 의도가 좀 담긴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오빠라면 오빠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선물하는지 짧은 메시지를 써서 함께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언니가 여동생한테 보내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처방책을 한 권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까는 이제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제 그 오빠가 여동생에게 준 거라면 제가 이번에 추천하는 책은 언니가 여동생에게 위로하는 책을 한번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책은 제가 이제 읽어보고 아 이게 참 좋다라고 해서 추천한 책이라면 이 책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정보나로에서 올해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대출된 책 가운데 하나를 고른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이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요.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본 책.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 에세이가 이제 감성과 자신의 경험이라면 지금 이 책은 이제 이성적인 작가가 상담 관찰한 사례를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완전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이 오해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서로를 상처투성이로 만든다. 서로에 대한 정서적 욕구, 욕망이 더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는 이제 일반적으로 친절하고 배련심 있게 돼도 내 배우자에게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제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가족에게는 그렇게 상향하게 말하면서 가족에게는 유난히 엄격한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감정에 공감을 주는 에세이, 그러니까 앞에 책 김창웅 님의 에세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시켜주는 에세이라서 어쩌면 아홉 수를 넘어가는 여동생 분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추천하였습니다. 네, 좀 담담하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네, 객관적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설득력을 갖게 되니까요.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도 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인데 사실 도서관에 가보면 앞에 있는 김창욱 교수 책도 그렇고 정혜신 박사 책도 그렇고 베스트셀러에 한창 인기가 있는 책들은 남들도 다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뭐 예약 신청하고 반납되면 바로 또 이제 가서 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제 책 들어왔다고 연락 받아도 그 때를 놓치면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일단 그 모든 공공도서나 대학 도서관이 국가 자원에서 책받아 서비스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책받아요? 네. 책받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빌리는 책이 제가 방문한 도서관에 없다면 다른 도서관에 그게 아직 대출이 안 됐다면 그것을 제가 빌려보는 상호대차라고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 씁니다. 약간의 유료로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상당 부분 대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다른 도서관에 혹여 그 책이 있다면 제가 해당 도서관으로 이제 우편배달 하에서 택배 서비스로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기다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책을 사도 사실 택배 받아보는 시간은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리잖아요. 또 책을 또 소정의 비용만으로 빨리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좋은 팁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리고 이런 지금 책을 우리가 서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책이 아직 구매가 안 돼 있다면 모든 국민들은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서 정당하게 이 책을 사주십시오라고 도서 희망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희망신청이 이제 나름대로 복권이냐 아니면 이제 그 연령대에 맞느냐를 판단해서 거기에만 아무런 문제없으면 바로 구매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추천한 책을 도서관에 왔는데 누가 빌려갔다면 그냥 책 받아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고 만약에 제 책보다 더 다른 사람의 책 추천한 책이 좋다면 그 책을 사달라고 요청하시면 아마 도서관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중요하죠. 잘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준 책방 오늘은 김창욱 작가의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 두 권 책 처방해 드렸고요.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들어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대학교 남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MC몬과 리니 함께 부릅니다. 너에게 쓰는 편지. My life is like a song 너에게 쓰는 편지 잘 들어봐 눈부신 태양 아래 내리지는 햇빛 그 안에 사랑을 숨쉬게 하는 너와 난 너의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내게 더 없이 큰 사랑의 비로가 You so beautiful 아름다운 너의 미소 난 네가 아니면 사랑의 몸만 사랑의 몸만